스위트홈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캐릭터 김팔원숭이 잡자괴물 웹툰 원작과 드라마에서의 설정 차이 3가지 알아볼게요. 첫째 등장 웹툰 원작의 잡자괴물은 파밍을 떠난 현수와 상욱을 만나며 처음 등장합니다. 상욱과 현수는 서로 양방향을 탐색하며 괴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현수는 저멀리 정체모를 손을 보고 소름이 돋죠. 뒤이어 상욱도 괴이한 손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결국 괴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그때 뒤에서 큰 손이 그들을 덮치는데요. 잡자괴물의 팔은 엄청난 악력을 가지고 있었고 단번에 현수의 팔을 아작내죠. 현수는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 잡자괴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잡자괴물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감전되는데요. 현수의 회복력이 잡자괴물보다 빨랐고 괴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를 놓아주게 되죠. 반면 드라마에서의 잡자괴물은 파밍 중이었던 상욱의 머리통을 잡아채며 처음 등장합니다. 상욱은 괴물의 손에 어디론가 질질 끌려가는데요. 아저씨를 구하려던 현수도 육상괴물을 만나며 고전하게 되죠. 둘째 공격성 원작의 잡자괴물은 공격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는 괴물화로 강화된 현수의 팔도 한 번에 아작 냈는데요. 만약 팔이 아니라 머리를 잡았다면 아무리 회복력이 좋은 현수도 버텨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잡자괴물은 다행히 현수의 공격에 감전되어 행동불렁 상태가 되지만 생존자 무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임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잡자괴물은 좀 달랐는데요. 그는 상욱을 공격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잡자괴물은 자신의 아들을 붙잡지 못하고 잃어 큰 죄책감에 시달리다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고자 하는 욕망으로 크고 긴 팔을 갖게 되는데요. 잡자괴물은 이 팔을 이용해 그린홈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며 오히려 생존자들을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었죠. 셋째 최후, 웹순원작의 잡자괴물은 현수의 전기창에 스턴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욱에게 불태워지며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이후 상욱은 잡자괴물의 가방을 열어 필요한 물품을 챙기다 수첩을 하나 발견하죠. 그 안엔 잡자괴물의 안타까운 사연이 적혀있었습니다. 상욱은 잡자괴물이 안쓰러웠는지 그의 욕망을 물어보던 현수에게 모르는 게 낫다며 알려주지 않았죠. 반면 드라마에서의 잡자괴물은 원작처럼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시즌2가 나온다면 잡자괴물의 재등장...